하나의 정신을 둘의 차리자 예 뭐라고? 정신을 차리자 하나 정신을 둘 차리자 하나 정신을 둘 그리고 BJ분이 한 분 기다리고 계시니까 멍청 멍청은 알겠는데 거기에 대이 붙었어요 안녕하세요 화해 듀오 가능하신가요? 지금? 멍청을 몇 살이야 근데 이분 안녕하세요 네 저 합시다 몇 살이세요? 스카이프 되세요? 멍땡 비슷해? 몰라 그냥 여캠인데 여비제인데 네 스카이프 가능합니다 저 매니저 좀 아니 아 고마워 매니저 주시면 그 아이디 알려드릴게요 친추 좀 해주세요 친추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따 아 고맙습니다 아 친추 잠시만요 스카이프 해야지 스카이프 해야지 아니 근데 나는 롤을 한 판 하고 싶었는데 롤하는 BJ가 있더라구 응 응 응 그래서 그런거지 응 몇 살인지 이런거 물어봐야되겠다 되게 어려 보이네 잠시만요 지금 2005년도냐고 하두리캠 쓰냐고 내가 볼 때는 조명이 그냥 앞에 그냥 책상 스탠드 조명 하나 있는거 같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되게 간단하게 하나 있는거 같아 공부하는 스탠드 그 정도 하나 있는거 같은 느낌이야 하두리 아닙니다 이거 비싼거에요 잠깐만 친구 친구 추가 추 친추 하셨어요? 아 나 맞다 롤 잠깐만 나 롤 맞어 업데이트 해야되는데 얼랭이야? 그럼 뭘 하시겠다는거지? 얼랭? 뭘 뭐래요 응 뭔가 비싼거에요 뭘 얘 무시하는 애 나 어 맞다 손가락 없대 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반갑습니다 그 뭐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21살입니다 21살이요? 네 되게 어려 보이시네요 아 왜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네 어디서 하세요? 아 아 지역 같은거는 말을 안해가지고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보고 혹시 사람새끼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전 채팅 읽은거에요 아 채팅 읽으신거죠? 아 네네 아니 뭐 저 저는 골드급 골드 5 골드 5 골드 5 돼있으신데 네네 저도 골드급은 돼요 아 그래요? 서포터 하시는거 같은데 네 저 그냥 서포터 제가 서포터 해주세요 제가 원디오를 이겨드릴게요 딱 그냥 저는 한판만 해보려고 같이 아 그럼 일반 하시는거에요? 랭게임 해야죠 아 티어 어디세요? 저는 일단 티어 같은건 달지 않았어요 아 아 그럼 얼랭이에요? 네 군대로 따지면 아 근데 저 저 이거 승급전인데 아 저만 믿으세요 군대로 따지면은 네 이등병 마크를 달 바에는 안달아요 폼 안나 그냥 아예 그냥 모자를 그냥 안달고 박음질 안하고 그냥 모자를 써버리지 그 저는 일부러 안단거고 믿으셔도 돼요 승급전이에요 지금? 네 지금 골드 4로 가는 승급전인데 승급 시켜드릴게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어 제가 어 그 누구지? 탑 잘하시는 프로게이머 그 누구였지 예전에? 그 혹시 그 그 말타고 댕기는 그 말타고 댕기는 그 말타고 댕기는 누구지? 헤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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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는 프로게이머 하셨던 분 그 BJ 누구 맥시맥시맥님? 아세요? 아 아니요 그분 네 네네 그분도 저랑 원딜 그 라인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졌지만 제가 1킬 땄던 사람입니다 제가 아 1킬 만요? 네 아 그러시구나 채팅창에서 어린애 앞길 막치지 말라고 하시는데 무슨 어린애 앞길이 뾱 뾱 뾱 뾱 뾱 뾱 뾱 뾱 뾱 scary 잠시만요. 지금 롤 패치라면 언제부터 안 하신 거예요? 아 걱정 마세요. 손은 기억을 하고 뇌는 기억을 하니까 떨어뜨리지는 않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송 시작하시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달 좀 넘었어요. 이제 한 달 좀 넘었다? 네. 되게 귀여우시네요. 약간 누구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으세요? 박효진? 박효진이요? 박효진 아니면 쌈자. 아니 잘못 씁니다. 아니 앞에 그 조명이 지금 딱 볼 때는 지금 조명이 한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알아요? 한 개 있는데 스탠드야. 만 얼마짜리. 아니거든요. 이거 비싼 거예요. LED 아니면 만 얼마짜리 맞죠? 아니요. 이거 비싼 거예요. 이거. 뭔데요? LED인데 비싸요. 그죠? 그거 하나 갖다 이렇게 얼굴 비추고 있죠? 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죠. 근데 하두리 캠 아닙니다. 화질이 거의 급급이에요. 프로그램은 그거 쓰시네요. 그거. 이상한 거. 요사한 거. 네. 그냥 아프리카 기본. 제가 저 만약에 이거 이... 어 만약에 어... 저희가 같이 잘해서 이거 뭐 그래도 뭐... 어... 뭐라 해야 되지? 근데 지금...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두 하는 걸로 할까요? 어 네. 그럽시다. 제가 이기면은... 이기면은... 이기면은 그... 뀨유 님이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시고 어... 지면은 제가 뀨유 님 부탁 하나 들어드린 거 어때요? 부탁... 뭐예요? 들어도 되나요? 어... 아니요. 그거는 게임 끝나고. 막 게스트 나오고 이런 거 아니죠? 음... 아... 그 뭐 게스트...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어디 사시는데요? 아니 뭐 아니요. 어디 사시는 말 안 한다 했지? 알겠습니다. 일단... 어 저 펼치가 다 됐어요. 일단. 네. 음... 응. 근데 지금 약간 술 마신 거 아니죠? 드셨어요? 예. 잠시만요. 아 추격먹어가지고 지금. 아 저도요. 네 술 한잔 했습니다 저. 방 아까 숙사해서. 네 술 한잔 했습니다. 네. 아 네. 술 한잔 했어요. 네. 외로워가지고. 어 한잔 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인증 받고 있어요. 계정 이름과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희 씨도 해주세요. 제가 잠깐만요. 비밀번호 바꿔본 적이 없는데? 어 들어왔네요. 네. 어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그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전 뀨레머입니다. 뭐요? 뀨레머. 뀨레머요? 네. 그냥 쳐드릴게요. 어. 네. 매체에서 쳐주세요. 네네. 뀨레머. 뀨레머는 이제. 제가 들을 때는 글레머의 레머를 따가지고 뀨레머라고 한 건가요? 아 이거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투표를 지으셨습니다. 저 딸아리리로 이렇게 친구추가 보냈거든요? 아 네. 받았어요. 네. 아니. 뭐. 어.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게? 네. 맞아요. 네. 어. 본인 생각하면. 일단은 저 초대 좀 해주세요. 초대. 초대. 흐읍. 어. 일단 받았습니다. 일단 제가 그 거기로 갈게요. 봇.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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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미드. 이렇게 해서. 네. 그 혹시. 죄송한데. 네네. ABC 초콜릿 좋아하십니까? 아 좋죠. 좋아요? 그 중에 뭐. 네. 그 중에 드시겠다면 뭐 드시겠어요? 어. 왜요? 네? 이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뭐요? 그게 뭔데? 아 이거는 싫어요. 이건 말하기 싫어요. 저 뭐 물어봤는데요? 초콜릿 이거 말하기 싫어요. 왜요? 죄송해요. 예? 죄송해요. 이거는. 어떻게 말해요. 아 안죄송하셔도 돼요. 본인 의사. 아 싫어요. 네. 욕은 하지 마시고요. 아 욕 안합니다. 예. 알겠어요. 아니 그 그. 어. 누가 그렇게 지어준 거지? 글래머라고? 음. 네. 일단은 이거 뭐. 벤 할 거 이런 거 좀 얘기를 해주세요. 벤 누구 해야 돼요? 저 요즘에 잘 몰라가지고. 이블린 하세요. 이블린이요? 네. 어 잠시만요. 이블린. 아하. 이불. 오케이. 말씀해보시겠어요? 아 저요? 네. 네. 잠시만요. 오. 싫어하는 거 있어요? 싫어하는 거요? 네. 싫어하는 챔피언 있어요? 제가 벤 해드릴게요. 아. 네. 저는. 음. 무슨.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진짜로. 네. 저 뭐. 뭐가 나와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어. 자신감이 대단하시네요. 아 그럼요. 네. 뭐. 서포트는 뭐 해주실 거예요? 음. 뭐. 공격적인 거 좋아하세요? 방어적인 거 좋아하세요? 음. 여성분이시니까 방어를. 어. 어. 뭐. 뭐 잘하시는 거 해주세요. 아. 아세요? 네. 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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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하네요. 아. 매일매일 이렇게 방송하십니까? 네. 매일합니다. 아. 아. 흠. 흠. 아. 추천 좀 눌러주세요. 아.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분은. 그. 그. 그분입니다. 그. 뭐야. 그. 뀨유유유유입니다. 뀨유유유님. 뀨유유유님. group. 그것과는 or 유유유유님. 아. 괜찮습니다. drugspn2 엌딩 이끝 beyond 2 루시안밖에 못한다고요? 아니 저 다 할 수 있어요 저 올챔이에요 올챔 어? 루시안? 어? 아 저 새끼들 방풀하네 아 화난 거 아니에요? 화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화나셨다고 해서 내가 아니 아니에요 아이씨 아이씨 시비를 해야겠네 제가 또 스킨충인데 네 사냥꾼 시비를 시비 사냥꾼 시비를 해드릴게요 참 아 아 루시안 거 들어도 되나? 아 아 그냥 루시안 거 들어야 되겠다 뭘 조집니까 여러분들 그 게임 화면 그 변경해 주실 수 있어요? 아 게임 화면으로요? 네네네네 흠 흠 아 네 제가 이겨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 승급 빠빠이라뇨 여러분들 네 키가 몇이신지 물어봐도 돼요? 아 키는 160이요 160? 2 162? 아 키 좋네요 아 키 몇이세요? 저는 180이요 오 크시다 그럼요 작은 게 없어요 특성이 없다고? 잠깐만 야 왜그래 특성이 없다고? 잠깐만 있어 있어 아 이씨 깜짝이야 뭐든 큰 게 좋은 거죠? 예? 잘 아시네요 그럼 친한 BJ 있으세요? 친한 BJ는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저랑 친해지면 되죠 그죠? 아 원래 이렇게 무미건조하신 분이에요 이게 약간 좀 무말랭이 같으시네요 반응이 무말랭이요? 예 문 얘기를 뭐 얘기를 주거님 다 꺼내야 되는데 저 괜히 괜히 들어왔나봐요 예 미안합니다 나갈 수 없어요 예 옆모습 옆모습 옆모습은 일단 좋은데 앞모습이 좀 궁금해요 그래요? 네 아 근데 이게 네 이게 옆으로 설치되어가지고 네 그래요 앞으로 캠을 냅둘 수 있는데 앞으로 캠을 냅둘 수 있는데 앞에 궁금하네요 살짝 아 네 언제 조명 하나 더 사면 앞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뭐 지면은 네 제가 지면은 제가 조명을 어 제가 조명을 알려드리는 걸로 네 알려드리는 거요? 네 괜찮습니까? 조명 뭐 하는 법 사는 법? 뭐 사는 법? 아 근데 이것도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 아이 비싸게 주고 샀는데 네 일단 사주라니요 여러분들 돈이 얼만데 개같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사주라니요 뭐 제가 봉사활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일단 한번 해 보죠 네 마우스에 콜라를 쏟아가지고 아 이거 살짝 불안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아 요즘 약간 네네 불안하긴 하다 아 아 수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이팅. 오후 10개 고맙습니다. 뭐 고르셨어요? 쏘나 골랐어요. 쏘나요? 쏘나 쏘나 내가 올려다보는건 하늘뿐이야. 쏘나 혹시 제 방송 보신적 있어요? 어.. 아니요. 아 본적 한번도 없어요? 아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유명한거는 알아요. 유명.. 아 시간이 없어서 유명한분은 안다구요? 아 시간이 없어서 보진 못했지만 남순님이 유명한 것은 알아요. 아.. 약간 서.. 약간 서운할뻔했는데 어.. 진짜 안유명해요. 부유.. 아니에요.. 롤비제이 누구 좋아하세요? 아 롤비제이요? 아.. 안보는데? 안봐요? 네.. 아일 뭐 관심이 없나보네. 아 이블린씨 언제까지 떨어야되.. 화이팅 해봅시다. 네.. 서포터로 이게 뭐.. 버스 타서 올라온거에요? 아니면 본인 실력이에요? 아 원래.. 실력입니다. 원래는 골드2에요. 가면 안되요.. 오.. 아 소라카.. 아.. 개같네.. 쏘라카 때문에.. 피채어주는 중요한건데.. 그쵸? 먼저 2랩을 찍을까요? 네 찍읍시다. 네네.. 오.. 오오.. 보였습니까? 예상외로 잘하는데? 아 그럼요.. 진짜? 네.. 일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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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드려 까죠 또.. 먼저 저.. 저.. 되나? 일단 아직 못오게.. 천천히.. 천천히.. 네.. 이렛 됐네.. 에 맡겨야 되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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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롤 하루에 몇시간 하세요? 어.. 저.. 하루에 11시간.. 12시간씩 해요. 11시간이요? 네.. 아.. 진짜 답은 없네.. 뭐야.. 아 뭐.. 직업이니까 그럴 수 있죠.. 열심히 해야되니까.. 학교 다니는데.. 학교요? 뭐.. 뭐.. 몇학년이에요? 2학년입니다. 2학년? 네.. 과 뭐예요? 아.. 저.. 컴퓨터 과요.. 컴퓨터 과? 네.. 네.. 못해서.. 남자친구.. 뭐.. 학교에 맘에 드는 남자 같은 거 있어요? 남자? 아니요.. 없다고 얘기하겠지.. 네.. 이.. 이상형이 뭐예요? 이상형이요? 네.. 아니요.. 이제 남잔 질렸어요.. 벌써요? 벌써 얼마나.. 얼마나.. 남자에게.. 아니아니.. 아니아니.. 이해합니다.. 어.. 늦바람 부동법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질렸다.. 흫.. 흠.. 흠.. 늦바람 부동법보다 나을 수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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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와딩 좀 천천히 할까요? 좀 앞에 있다가 뒤질 것 같은데.. 아..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못죽이니까.. 저 위에다가 그.. 와드 좀 한 번.. 한 방 박아주세요.. 조연하게.. 네.. 아.. 저.. 오랜만에 해가지고 손이 안풀리네.. 아.. 저 첫판이라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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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요.. 이게.. 괜찮아요.. 재교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먹게 돼요.. 아.. 시원하게 3마리 놓쳤네.. 대포까지.. 오.. 그런 것도 개단하세요.. 예? 와.. 좀.. 좀 당길까요? 아.. 뭐.. 뭐 밀까요? 뭐.. 오더를 내려보세요.. 일단.. 아.. 저도.. 저도 오더는 한 번 더 못 내려봤지만.. 그래요? 아.. 지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버스 타.. 버스 타.. 버스 타.. 버스 타.. 아니에요.. 저 실력으로 왔습니다.. 여자들이 하는 말.. 롤비제이.. 다 본인 실력으로 왔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다 버스거든요.. 일단.. 1대1 하실래요? 1대1이요? 네.. 소음.. 소음빵 할까요? 어? 소음빵 할까요? 1대1? 아니요.. 왜 놔두세요.. 미안해요.. 한방 두드려막고 그 다음 제가 때리면은 못 먹죠.. 한 대 때려주셨어야죠.. 서포트의 역할을 자질이 없으시네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아구리 당했어 아아이 크 씨 좀 뭔가 씨 아아 천천히 해요 지금요? 움직이 천천히 하긴 죽는데 아 못 맞췄냐 아아 하아 일단 일단 물약 쟤 하나 쟤네 쟤네 물약 뺐나? 그냥 아무것도 안 뺐어요 어이씨 아이 뚝가 맞았네 아아 아아 좀 이제부터 밀어야되겠다 아아 어이씨 아구리 당했어 어? 어 어 너무 많이 맞는거 아니에요?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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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많이 맞았다 아 어어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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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렉스 릴렉스 어이씨 어이씨 어 나 물약 두개 다 빨아 두개 물약 두개 다 빨았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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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솔직히 네네 우리가 질 수 밖에 없어요 저거 초반에 저 새끼가 더 세기 때문에 초반에 고구마가 더 세다고요? 고구마요? 아 고구마요? 발음이 잘 안 좋으시네요 고구마가 더 세요 W 쓰면은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아 아 얼굴에 혹시 손 대신 대 있어요? 나 안.. 안 돼 보이던데 아 아직 21살이라 네 되진 않았습니다 아 아 씨 꽉쎄네 천천히 에요 흫 네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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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면 와야 되는데 근데 이 개 정글새끼가 우리 정글새끼 우리 지금 네네 정글새끼가 지금 아 6렙 6렙 찍으면 오겠죠 6렙 찍으면 어떻게 한번 들어갈까요? 네 아 지금 오는데요? 오고 있어요? 이거 이거 가 때려야 해요 네 아 아이씨 미안해요 아 빨리 줬어야 되는데 야 아이씨 저기요 제..저..저..저.. 하하하하하하 힐을 제가 힐을 좀 한박 렉이 걸렸어요 아이씨 하하하 씨 아아이 맞았어 아 괜찮아요 네 쏘라카를 때려야 하는데 잘못 때렸어요 아 제가요? 아니 제가요 아 그래요? 네 실수할 수도 있죠 사람이 아 지금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라인 아이씨 아니요 화 안 났습니다 예? 화났다고요? 아니요 화 안 났어요 화나면 막 키보드 박살내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니 아니요 화 안 났습니다 화 안 났습니다 어 아아 저 집에 갔다올게요 네 아아아 와 씨 와 이거 숨 숨 고를 틈도 없었네 와 어 처음 정수의 악탈자 어 롱소드 두개 어 울려 오케 이 정도면 되겠다 어 지금 시비르 쏘나 이블린 타비 아 저 말자가 미드에요 저쪽? 어? 야스오요? 야스오가 미드인가? 네 오오 오오 오케오케 쓰읍 쓰읍 하으 빡세다 빡세네 네 이기고 있어요 저희가 이기고 있어요? 네 저희가 지고 있는데 어허 아시네요 아직 음 으 지고 제 어허 가건 창문 가건 도장 보 엇 아 아 뭐 기고 에 좀 때려야되는데 이제 쏘라카를 좀 때리시면 쏘라카를 좁혈까요? 알겠습니다 내가 올려다보는건 하늘 뿐이야 쏘라카 너무 나아 뒤에 저 쏘라카가 그럼 그냥 얘 저 뭐 그냥 CS만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못 줄일 것 같네요 뭐요? 지금 CS 한 개 차이예요 저희 그러니까 얼굴 왜 이렇게 잘 드세요? 저요? CS요? 좀 먹을 줄 알죠 아직 몰라요 아직 아직 모르는거니까 아 W 저거 빠질때 W 빠지면 들어가면 좋을텐데 아씨 한번 도와줘야되는데 넘만 받은게 오? 어 이거는 걔를 때면 안되고 걔를 때려야해요 아 저 때리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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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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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이 변했다 뭐야 뭔데 뭔데 잠깐만 죽었어요? 네 저한테 달려오네요 라인 한번 MP가 많은데 라인 한번 더 밀고가야되겠다 라인 아 힐을 안쓰셨네요 힐이요? 네 아 있었네요? 네 미안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지 다음엔 써주세요 힐 힐 좀 말좀 해주세요 아 네 신발을 사마로 아 신발 이따가 사자 이게 아이고 음 미안합니다 진짜 음 아니 지금 상황이 그래도 내가 어 비슷하네요 저기랑 일단 우리가 상황이 지금 어 괜찮네요 이 물이 정글이 잘하네 우리 탑이 개 빙신 새끼 나소스라서 나소스요 나소스충 아.. 저세기 나소스만 잘하면 좀.. 불라디가 지금 좀 존내었컸어 아.. 불라디 요즘에 쎕니다 어.. 어? 소락? 일단 저희는 우직.. 괜찮아요 우직.. 우..우두커니 일단 괜찮으니까 지금 2대스 하셨죠? 네네 네 힐 잘 써드릴게요 알았어요 네 궁 저 궁 돌아왔어요? 아 저..아직 없어요? 네 마지막..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4개월 전? 4개월 전이요? 4개월 전이요? 이런거 물어봐도 돼요? 혹시 첫 키스 언제..언제 해보셨어요? 저기요 저.. 저.. 저요? 네 잠시만요 어머 안돼요 아예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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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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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제 고구마 쎄니까 이제 약간.. 네 쎄리면 안돼요 네..아 핑크..아..핑화 핑화..아..핑크하드 지우면 안돼요 핑화 좋죠 핑화요? 핑화 사셨어요? 네 원래 아 저 핑화 있어요 있어요? 네네 아 안되요 싸우면 안돼요 아니 안싸워요 안싸워요 뭔소리에 아이씨 물약 다 빨았네 아 빨아버렸어 아.. 정글올때까지만 버팁시다 네.. 아 저.. 근데 많.. 뭐요? 아니 마나가..맞네요 저..마나요? 네..마나요 네 엠마나요 엠 저..롤 얼마나 했어요? 롤..저 3년 차입니다 3년요? 와.. 네 근데..이거에요 데다 버린 3년 어디로 갔어요? 공중분행에요? 아니에요..이게 원래 미드를 잘해요 미드요? 여자는 미드를 잘해야죠 뭔 말이에요? 알아들음 그대로에요? 왜 데물어..왜 데물어 보시죠? 뭔가 아시는거같이 어..어떄어떄어떄어 오..이거 야야야야야 두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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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토라카야 찌래요 마시작 야 야야야 히야 얘를 때려야지 얘를 때려! 야! 아! 뭐하는거에요 вари 나한테 날팔리가 오고 있는데 아니 소라카를 떼줘야죠 오..이검삼 어우수 어어 저..마음이 안 맞았네요 아..하..하... 그래가 해서 잘lla Gospel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싸움에 이길 것 같네요 아니 그 소라카씨 호났어요? 아니 호화 안났어요 소라카 뚜드려 까는 거 되게 좋아하시네 아니 소라카를 때려야 해요 스테틱 저 스테틱 갈게요 어 네 어 방금은 어 잠깐만 괜찮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그모한테 코그모가 잘 컸어요 저기 일단 블라디가 잘 크고 우리는 말자가 괜찮네 나서서 나서서 좀 클 때까지 지켜봐야 되니까 화내지 마.. 화나신 거 아니죠? 괜히 하자 화사 아니야 아니야 ㅋㅋㅋㅋ 어 음 맞 Exit LpB로 패시브가 뭐지? 2채동화가 아 오케이 밀까요 그냥? 음 우리 포탑이 피가 많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냥 냅둘시다 오케이 롤은 게임 같은 경우는 인성 드러난다고 하는데 본인도 인성이 좀 안좋다고 평을 듣는 편인가요? 시청자들한테? 아 아니요 저는 욕같은 걸 아예 자책 안해가지고 한번도 안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이후로 안했어요 고등학교 때 이후로? 네 친구가 착해가지고 자 자 자 자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참 참 참 참 자 자 자 오케이 어? 샷 어머나 뭐하세요? 뭐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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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 때림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요 나는 어 잠시만 또 힐 안썼죠? 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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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썼어요? 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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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그렇지 봤습니까? 저의 컨트롤 보셨죠? 봤으면 이제 감탄을 한번 해주셔야죠 네? 아 미안해요 템사고 있어서 감탄같으면 뭐 이런거 안하세요? 아니 템사고 있어서 못봤어요 호응이 전혀 없네 성대문사 할줄 하는거 있어요 혹시? 성대문사요? BJ라면 좀 이제 성대문사 이런거 하나쯤은 롤비제이는 이렇게 막 롤녀비제이는 하나씩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아 어 아니요 없어요? 오케이 저 집 좀 갔다올게요 네 금방 갔다올텐데 기다리고 계세요 네네 금방 떨어졌는데도 보고싶네요 빨리 갈게요 여묵은 몇살이세요? 저요? 네 몇살같이 보여요? 저 방송 봤을때 어 딱 스물여덟살? 스물 딱 스물여덟살? 음 제 방송 보셨네요 네 어 스물여덟살이에요? 왜 안본척하세요 어 스물여덟살이에요? 케무론은 누가 봐도 케무론은 누가 봐도 스물셋넷으로 보이는데 어어 아 제가 이런거 좀 잘 맞춰서 저 혈액형은 뭘거 같아요? 혈액형이요? 네 약간 오형 약간 오형이요? 약간 오형이요? 저는 그쪽 볼때 오형아님 A형같아요 무조건 아니요 B형이에요 B형이에요? B형이라고 말할려고 했어요 어 혹시 언니 언니 있죠 언니 아니요 오빠 있어요 오빠가 군대 가가지고 네 군대 가가지고 어 일단 저희가 상황이 좋으니까 일단은 어 뭐 있어요 뭐가 있긴 뭐가 있어요 뒤에 뭐 있어요 당연히 있으니까 뭐라 뭐 신호를 보냈겠죠? 네 오고 있어요 응 내가 올려다보는건 하늘 뿐이야 내가 올려다보는건 하늘 뿐이야 자 나 어 저 오광 있네 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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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막 가시면 안돼요 안가요 안가요 일단 근데 한마리 먹어야 될거 같아 응 아 저 구 전멸해서 궁을 날릴 수가 있겠구나 그럼 궁 잘 날려 궁 있어요? 네 있어요 어 근데 오공 가면 날립시다 에 오공 가면 날려 날릴거에요? 어 잠시만요 이블린이 올거 같은데? 이블린이 이블린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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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궁을 그냥 이블린 와버리면 날려버려요 그냥 어 근데 소라카가 안보여 어 아 뭐야 나 안맞였어 아이씨 오 뭐야 뭐야 아 미안해요 뭐 뭐 이렇게 되있어요? 아 침묵거려가지고 네 아 미안해요 미안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화나신거 아니죠? 화 안났어요 침묵을 거 뭐 소라카가 저 샤.. 저 샤갈리.. 샤.. 샤.. 저.. 소라카가 걸었지 뭐 그쪽이 잘못한건 아니잖아 그죠? 어 약간 어 약간 적응이 안되네요 야 잠깐만 어 지금 잠깐만 어 아 탑 탑 조졌고 일단 탑 날라갈거 같은데요 잠깐만 빨리 한번 한번 와보시겠어요? 뭘요 뭐 적일려? 지금 어떻게.. 잠깐만 아.. 아니요 늦었네요 그냥.. 자 우리 지금 시팔대 구거든요? 지금 상황이 많이 안좋아요 일단 나서스 개 개 저거 채팅 로지게 시팔라줘야될까 채팅으로 일단 이런 롤정.. 롤정치로 한번 들어가야될까 어 일단 이블린 잡아줬고 못잡았나? 와 저 쓰레기새끼를 또 못잡았네 와.. 이블린 못잡았어 딸피인데 저거를 와.. 와드 박고 올게 와.. 와드 박다가 뒤지는거 아니지? 잠깐만 어어? 어 갈까요? 갈까요? 어 갑시다 멀가요 아 몰라 몰라 으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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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지금 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있죠? 아.. 아니요? 뭐.. 아이씨 서렌하거나 아니면 한시간 게임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렌이요? 서렌하거나 한시간 게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아.. 서렌은 좀.. 하.. 자존심 상한데 아.. 나소스 씨.. 나에게 중요한 가치 아.. 괜찮아 나소스가 크면 되니까 아.. 나소스 그렇게 맨날 자극시키지 마요 저러면은 던져요 예? 이미 저.. 이미 저 새끼가 안 던진.. 던진 게 아니고 뭐라고 설명할 수 있죠? 저거를? 저.. 저 새끼? 던진 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나소스도 나름 노력을 하는 거 할 거예요 와.. CS 완전.. 오.. 오.. 어어..잠깐만..잠깐만..잠깐만.. 괜찮아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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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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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날파리.. 저.. 나방.. 나방 한 마리 땜에.. 아.. 저 새끼.. 그거 아니야? 헬퍼요? 헬퍼 아니에요? 헬퍼? 아..아니요.. 헬퍼같은 나은데.. 어쩜 저렇게 잘 맞출 수가 있지? 이상한 수.. 이상한 수.. 우리가 약간 모토한 것 같네요.. 어.. 지금 일단은.. 제가 CS 우리팀에서 1등이에요 나머지는 다.. 라인업을.. 어부..왜 이렇게 잘 태웠어요.. 다 3새끼대라는 거 인정된.. 인정된 부분이고 일단.. 어.. 저 뭐야.. 저 이블린 또 따였네.. 아이고.. 에라이.. 아휴.. 저 포탑.. 아휴.. 저 여기 날라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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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포탑 그냥 순식 가고 도섭도로 1대1로 까.. 잠깐만.. 예.. 깔 수 있나요? 어.. 어.. 쓰기 전에 뒤로 손이 살짝 갈랑 말랑 할 때 0.5초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만큼 W가 더.. 제 손보다 빠르다 이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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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어떻게.. 서렌합니까? 예? 저만 누르면 서렌이 되는건데 어.. 저도 아직 누르진 않았어요.. 아.. 솔직히 이거 지금.. 아.. 이건 좀 아쉬운.. 아쉬운 부분인데.. 아직 포탑.. 나는 솔직히.. 로라는.. 로라는 새끼들이 멘탈이 좀 약하다고 생각해요 멘탈이 좀 약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니까 원래.. 조금만 해볼 수 있는데.. 그쵸.. 억제기가 날라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아직 누르진건데 아직 가면 안되고 가면 안되 가면 안되 가면 안되 가면 안되 가면 안되 어.. 미드 날라가면 안되니까 어..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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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줘야 될 것 같은데 안줘야 되나? 아쉬워.. 나는.. 아.. 아.. 옷이나 빨아야지 아.. 뭐야요.. 어.. 싸우고 있어요? 지금? 아뇨..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이걸 싸울 수가 있지? 와.. 정신 나갔나 지금.. 아.. 아.. 너무.. 너무 터졌네요.. 아.. 너무 터졌네요.. 야.. 나스에서 갔다.. 아.. 이거 뭐야 이거를.. 아.. 나는 잘 싸웠어 나는 깔싸맸어 하지만 깔싸만 뭐해 그렇지 맞아라 아.. 그럼 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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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뒤졌죠 그렇죠 뒤졌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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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도 안 뒤져요 아.. 근데 진짜 이거.. 잠깐만 아.. 잠깐만 와드를 이제 빨아야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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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직 뭐.. 일단 뭐 써낸 칠거에요? 아이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니 근데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 제대로 된 한탈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일단 롤할 때 일단.. 지금.. 멘탈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롤할 때 멘탈이 중요하다고 네 맞아요 네 네 아직 끝나요 억제기도 안 나갔는데 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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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눈 어따 저기요 네? 눈을 좀 뜨고 다니셔야죠 여기 핑화 아하핰 네? 아하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방금 소리 듣기 좋아요 계속 갈궈야되겠다 약간 좀 약간 성격 소심한 편이에요? 엄청 소심해요 그럴 수 있죠 그 방패 이거 바로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바로는 뭐.. 바로는 뭐 어떻게 뭐.. 상황을 보고.. 보고 있나? 뀨님과 하고 있습니다 뀨님과 미모의 여캠 21살 남자 50번 살게 맞대 흠 흠 저 혹시 그.. 그 뭐지.. 그.. 채팅방에서 본인 채팅방을 제가 잠깐 봤는데 흐흫 어떤 분탕질하는 새끼들이 있는데 강퇴하셔도 돼요 그 뭐.. 아아.. 욕하는 사람.. 이간질하고 그.. 제가 도움.. 어.. 좀 착각.. 네 알았어요 매니저분들이 네 거기 싸움이 났나요? 그 방에? 예? 아하하하 그.. 꼭 저랑 뭔가 엮이면은 네 예 저랑 엮이면은 꼭 제 방에 시청자 몇몇들이 가가지고 꼭 싸움을 일으켜요 아.. 인기 스타일이에요 네.. 뇌수 없는 것들이 어.. 어어.. 유수하.. 저기.. 아.. 어.. 저기요 저기요 아.. 뭔소리야 아이씨.. 저기요 예 어어.. 저기요 저기요 자.. 이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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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가면 안될텐데 아 가면 안될 뭐 막아야지 일단 언제까지 쫄까 궁에 자 5인공이 들어가야돼 우리가 어? 일단 뭐 가면 안되는게 뭐 맞장 떠야지 뭐 어떡해 어? 흠 흠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뀨님 방이라 제 방 추천 제게 찾기 안 누르시면 돼 아 우리 억제가 나왔구나 네 그거 봇가서 드세요 에? 아 봇 제가 봇 봇 빨로 갈게요 크.. 시원하게 한 번 빨아줄게요 아 이거 바론 먹으러 가는거 같은데 바론이요? 바론 바론 잠깐만 바론 잠깐만 어 이재 잠깐만 우리 집은 다 털리고 있고 잠깐만 바론 쳐먹었고 이거 뭐 싸우면 지는거야 아니 그냥 어 자 집은 우리 집은 뭐 누가 막어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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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써 이 그 시이벌 그냥 그냥 보무여 다 써 보자 아 안죽어 안죽어 아 아 아 이게 뭐야 야옹 나서스에비리어처럼 나서스 이 시골 나서스가 문제에요 나서스 아아 솔직히 객관적으로 한번 그..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뀌우님 솔직히 이거 제가.. 제가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까? 아니요 잘.. 잘 하시긴 잘 하셨어요 은근 잘 하셨는데 아쉽네요 약간 받쳐주질 못했네요 아니 킬이랜다 네 저 우리팀에서 딜 2등으로 넣었어요 저기 코그모가 잘하네 저 헬퍼야 헬퍼 내가 볼때는 저기 헬퍼야 헬퍼는 아닌거 같은데 아쉽네요 그냥 그만하자 저기 방 분위기 안좋다 저기 도대체 나랑 나랑 엮이면 왜 그..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싸우고 이러는지 모르겠어 저 그.. 지금 제 목소리 나가고 있죠? 방송에 네네 저 그.. 더혜보님.. 열혈팬분들이랑 매니저분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저 이러려고 한게 아니라 이.. 저를 제 팬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막 계속 분탕질하고 이간질하는 새끼들은 죄송합니다 어떻게.. 잠깐만 음.. 저 한번.. 한번 더.. 하기 싫으시겠죠? 네 아.. 네? 아이고.. 저 일단 졌는데 네네 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음.. 한번.. 저는 한번 더 한번 해주.. 1대1이나 한번 할까요? 그러면은 누가 책임이 있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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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미누빵은.. 어.. 약간 쫄리긴 한데.. 잠시만요.. 네.. 네.. 어.. 어.. 혹시.. 1대1 해가지고.. 네.. 이기면은.. 네.. 남순님이 이기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음.. 제가 뭐 부탁하나 하는거고 네.. 부탁하나 뭐.. 말씀을 드리는거고 뭐..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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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일단 졌으니까 제가 소원하는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네요? 저..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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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소나를 거따구로 해놓고 지금..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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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무튼 졌잖아요.. 칠데스하고.. 아니.. 소나가 몸이.. 네.. 화나셨어요? 전 화났났어요 전 화났났어요 전 화났내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아무튼.. 아 미드빵으로 한번 해결 볼까요? 미드빵으로? 네.. 하..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거를 못 들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못 들어줄거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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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어 드릴만한건 절대 안할게요 못 들어 드릴만한건? 네.. 네.. 음.. 아 저.. 재미로 한판 더 하죠 그냥.. 듀오를 차라리.. 뭐.. 방해되시면은 다음에 되구요 아.. 아.. 그러면은 제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듀오로 합시다 네네네.. 그냥 한파만 더 하죠 잡아주세요 네.. 랭이요? 네.. 왜요? 다나 다나님 왜요? 아 랭으로.. 아 랭으로 하면은 승급에 실패하긴 하는데 근데 일반은 재미가 없어요 그죠? 아 내가 나쁜편이 아닌데 어 맞아요 좀 잘하는거 같아요 좀 잘.. 아.. 아 루시안 벤하지 말라고? 내가 벤했어? 루시안을? 어? 어 잠시만요 다시.. 초대할게요 루시안을 내가 벤했어? 그래? inte.. 루시안을 내가 베려